전화화순군이 이번 달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. 전화화순군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의 기회 확대를 위한 무통화문화 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업무를 이번 달부터 시작했고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3만 원을 지원합니다. 문화누리카드는 영화와 도서, 음반과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카드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카드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이전이거나, 지난해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